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3주간 동안 저는 우리 교회를 떠나서 유럽과 미국의 복음전도를 하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기념할 만한 것은 제가 제일 먼저 성회를 인도하러 간 것이 불란서 파리였습니다. 파리에서도 가장 중심강인 샹젤리아가 바로 그 근처에 있는 큰 공지에 만 명이 들어가는 천막을 전화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착하자마자 불합파 특유의 가을 날씨에 날이 흐리고 부전비가 내리고 추웠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와서는 말이 이렇게 추운 날에 불란서 사람들은 집에 앉아서 포도주나 마시고 있지 절대로 성면은 안 나옵니다. 300명 모이면 많이 모이는 성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위원회 측에서 전혀 광고지 하나 찍지를 않으셨습니다. 성회를 한다는 광고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지. 불란서에는 라디오나 텔레비가 전부 부경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아무도 광고 못하는데 해적 라디오 방송이 하나 생겨놨어요. 기독교 신자들이 지하에다가 방송국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보금을 전개하는 해적 방송국인데 그 방송에서 한 달 내내 순복음 중앙교회 조용기 목사가 파리에 와서 성회를 하니까 성회에 참석하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나는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그 이름도 모릅니다만 해적 방송이 늘 방송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가니까 4,500명이 모이더니만 병이 낫고 하라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튿날에 6,000명, 4,000명, 8,000명, 그 다음에는 1,000명이 넘어서 인산인회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불란서 역사 이래로 파리에서 그만한 대중이 한 곳에 모인 것은 처음이었다고 이후동청으로 말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온 구라파 전체의 보금으로서 다시 한번 깨우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정교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라파는 우리의 보금 무대인 오랜 깊은 잠속에 빠져서 기독교의 신앙이 완전히 퇴폐하고 세퇴해버리는 그곳에 순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처치에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병이 낫는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힘이 지구의 저쪽까지 미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개무량하지 않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백님에서 80여 명 우리 순복음 선교사들이 모여서 연례 선교 대회를 했었습니다. 북미, 남미, 구라파 각지, 아세아에서, 대양주에서, 아프리카에서 우리 선교사들 80여 명이 와서 놀라운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순복음 중앙교에서 보내준 사명과 경제를 가지고 목숨을 바쳐 현지에서 보금전결을 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하고 각각 임지로 떠나고 난 다음 저는 뉴욕에 와서 뉴욕 순복음 교회 김남수 목사님과 그 당회에서 심려를 기울여 준비해놓은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런의 대승회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한미 합동 승회로서 제가 영어로서 설교를 하고 한국에 와 있는 장로계승 교사인 로스 목사님이 내 영어를 한국어로 통역을 하고 아주 희한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4천명에서 5천명의 대군 중에 모여서 놀라운 승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우리 미국의 텔레비 방영은 뉴욕에서부터 로스앤젤스까지 미국의 코스트 투 코스트로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보금을 듣고 감격하고 기도받기 위해서 하루에 100통 이상의 편지들이 사무실로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명실공이 순복음 중앙계회에서 전 지구를 얻게 글머쥐고 예수구리도의 보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뉴욕의 바클리 인터컨티널 호텔에서 주일아침 종교프로를 보고 있는데 그게 희한한 프로그램을 보았었습니다. 왜 나는 기독교를 떠났는가라는 제목으로서 인터뷰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옛날 교회에 나오다가 이제는 완전히 타락해서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왜 나는 기독교와 교회를 떠났는가 이러한 인터뷰를 만들어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당사자는 교회를 파괴하는 반신앙적인 단체에서 어찌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을 파괴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서 방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나는 이 프로그램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 기가 막혀서 이러한 잘못된 프로그램은 철저히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서 여러분 앞에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는 제목으로 오늘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첫째 질문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 반교회 단체에서 한 사람이 가서 마이크를 떼고 질문을 합니다. 왜 당신은 기독교를 떠나고 교회를 떠났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앉아서 고개를 쳐다보고 하는 말이 내가 교회와 기독교를 떠난 것은 소위 목사와 장로들, 교회 중집들, 성도들의 행위를 보고 낙심하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희피 실망을 주는 어느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딪혀서 나는 실망해서 예수도 버리고 교회도 떠나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말한 것을 들었었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긍정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지금 10억이 넘습니다. 10억이 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잘못된 목사도 많고 전도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평신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교회에는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는데 가라지를 보고 낙심해서 타락해버렸다면 그 자신의 영혼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교회에서는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님이나 중직들이 언제나 마귀의 가장 공격의 대상이 많이 되고 또 상처를 입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이 많으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투와 일선 병사의 사상률을 비교해보면 하는 것입니다. 후방에 있는 백성들은 여러분, 전투를 당해도 별로 사상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선에 서서 직접 총포를 쏘고 싸우는 병사들은 적탄에 맞아서 죽는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제일 일선에 서서 마귀와 대결해서 싸우는 자가 누군지 압니까?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님들,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새 일선에 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의 적탄에 맞아서 쓰러지기 가장 좋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들이 원수의 흉탄에 맞아 쓰러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에서 기도해 주고 치료해 줘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폐일은 하고 이와 같은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종교로는 갈 수는 몰라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피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 끼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그 깊은 체험을 하게 되고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된 사람은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절대로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이 안 됩니다. 왜? 예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었으니 예수와 나와의 관계지 이제는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평신도 때문에 눈에 안 잇고 와서 교회를 안 나간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우리도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하여 깊은 영혼의 변화를 받고 감격을 잇고 그 사랑에 깊이 마음속에 잡힌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다가와도 그것을 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진전진을 하고 소록 목사가 넘어지고 장로가 넘어지고 권사나 평신도가 넘어지는 것을 본당할지라도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들을 부축해 주고 그들에게 비교해서 나는 그리도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넘어지지 말아야 되겠다고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나 교회 중직들의 행실에 실망해서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의 그 증거를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딪혀오는 파도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는 옛날에 나갔지만 중생은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는 말고 종교는 알아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체험을 한 사람은 절대로 교회 때문에 목사 장로 중직들의 행위 때문에 나는 그리도를 부린다는 이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뼈지르게 느낀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며 교회들만 밟고 예수 그리도의 만남을 받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성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환경적인 어려운 시련에 부딪히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 그리도를 부여잡고 내가 예수께 잡히고 흉생을 체험을 한 사람은 죽는 일이 있어도 그리도를 결코 떠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어떤 젊은 사업가 한 사람에게 마이크를 갖다 대니까 이 사람은 이런 말 하셨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고 말하셨습니다. 왜?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와 현실에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살아가는 현실 세계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서 앉아있는 것이 시간 소무입니다. 교회 가서는 현실과 전혀 무관한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우리들에게는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하기를 나는 월남전쟁의 해병대원으로서 파송됐는데 그때도 교회 열심히 나갔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군목 목사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살상하지 말라고 하는데 총을 두고 교회 밖에 나오면 우리 사령관은 원수를 이워하라, 원수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합니까? 교회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고 밖에 나오면 사령관은 원수를 미워하라, 보는 대로 쏘아 죽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상과 현실은 이렇게도 다르다. 교회와 현실은 이렇게 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결심을 하고 그리토를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현실의 문제성의 원인을 순서적으로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현실에 죽여야 합니까? 왜 현실에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현실에 억지를 다하고 죽임을 다하고 멸망을 다하고 슬픔과 고통과 저주와 이런 것들이 횡행합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면 현실과 교회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재 도덕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며 슬픔과 고통이 강물처럼 넘치는 이유는 우리 조상 아담의 타락으로 말려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력하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인간 중심으로 살며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세상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겠다고 하나님께 반영을 하고 마귀와 손을 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는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과 배반당하고 그 다음 그 심적으로 마음속에 불안, 공포, 절망, 좌절감, 미움의 폭풍우가 불어 닥치게 되고 육체는 병들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응급기를 내고 처치의 기견과 지진과 살상에는 오늘날의 세계로 전락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또 오늘날의 세계를 인간은 정치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군사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타개하려고 해도 죄를 인간의 힘으로 없앨 수도 없으며 심령 속에 일어나는 그 폭풍우를 잠잠하게 할 수도 없으며 육체의 질병을 고치고 천년만년 살게 할 수도 없으며 세상에 있는 산상과 미움과 전쟁의 소용도를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해답을 제시해 놓으시니 바로 예수 그리도 인겼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아 독생자를 주시하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시하시오.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하시오.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의 높이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맡긴 죄악의 답을 흐르지게 버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다 철폐해 버리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의 모든 저주와 가시와 은극기를 다 철폐해 버리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을 피하시고 죽었대가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가져와시하시오. 이제 예수 안에서 진실로 인생문제의 근원적인 대답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장 예수님이라고 해서 현실에 발이 생기고 떡이 생기고 옷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예수님이라고 해서 부자 방망이로 이것을 나오라면 급 나오고 떡 나오면 떡 나오고 밤 나오면 밤 나온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우리들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야마 비로소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내 속에 영생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로 가슴 속에 미움, 불안, 조조, 절망, 좌절감, 재책의 회오리바람이 잠잠해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고 우리의 환경의 저주가 예수님으로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다가오는 믿음을 얻고 그를 가지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앞으로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하며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리도 안에서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삶과 영혼의 문제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폭풍의 문제 육체의 건강의 문제 삶과 저주의 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하나님의 해답을 예수 안에서 받으므로 말미암아 현실을 매일매일 기도와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장 교회에서 말씀을 전개하는 것이 현실의 생활에 당장 일치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너무나 신앙에 대해서 잘못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가면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고 말하고 밖에 나오면 죽여라 살인하라고 말한다 불일치다 불일치가 아닙니다. 현재 원수를 죽여라 살인하라 미워하라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타락한 현실의 그 비참을 극복하고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과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받고서 그래서 현실에 나가면 쓸데없는 살상을 하지 않게 되며 또한 원수를 무조건하고 짓밟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차제를 통해서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를 믿지 않은 나라들이 포로를 어떻게 학대했다는 것을 압니다. 일본 제국주의나 저, 히트라나, 소련이나 그리토를 믿지 않은 나라들 포로를 잡아가지고 얼마나 무참하게 포로를 살상하고 학대하고 고통을 주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고리도를 믿는 나라인 미국이나 영국이나 연합, 서방연합군들이 포로에게 얼마나 인도적인 대우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건 왜? 이들에게는 그리토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의 전쟁과 미움과 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료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이 은혜가 그들 가운데 넘쳐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과 무관한 복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이 예수고리도의 복음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혼의 죄사함을 받고 육체의 치료함을 받고 부활의 약속으로 되며 현실의 모든 죄주에서 해방을 얻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가져올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바라시아 그것의 믿음으로 서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현실에 다가오는 파도를 극복해서 파도를 밟고 걸어갈 수 있으며 폭풍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부인한 사람이 신뢰장식 전문가인데 그게 마이크를 갖다 대고 당신은 왜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나고 말하십니까? 그러나 난 말이 나는 천여 시절부터 오랫동안 교회에 나갔는데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한 십이년 듣고 나니까 이제는 배울 것 다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젠 강단에서 목사님이 아 하면 가나다라까지 다 안다. 그러니 뭐 교회가 싼 짓이 필요가 없다. 다 아는데 나 혼자서 집에 앉아서 그거 옛날 들은 것 그저 묵상하고 생각하면 되었지. 교회 말라고 나가 이제는 다 안다. 그렇게 말한 것을 듣고 나는 내 마음속에 찡하고 부딪히기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교만에 꽉 들어차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람은 득을 세운다고 성경은 말한 것입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안다고 하나 실상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일생을 두고 어떻게 다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일생으로 공부를 해도 성경의 진리를 다 꿰뚫어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이미 다 알기 때문에 나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인은 교회란 단지 설교를 들어서 지식만 없는 장소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십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내가 성경의 지식이 한없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성경의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일지라도 교회는 그곳에 와셔 성령이 임하여 계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래서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제를 떠나서 그 심령이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생수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같이 찬미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설교하고 같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입니다. 그 영혼이 성령을 마셔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해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깊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살아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의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내 혼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와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므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연애와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성도와의 교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신앙이 약한 사람을 도와줘 나보다 신앙이 많은 사람과 교제함으로 내 신앙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 속에서도 사람은 언제나 나 혼자서 살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삽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위는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미하고 함께 천당에 가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미운 사람이나 고운 사람 할 것 없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할 것 없이 함께 모여서 서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유와 같은 장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여서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므로 여러분이 구역예배도 모이고 그리고 교회 예배도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또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오냐 하면 교회는 대외 선교의 본산입니다. 내원차서 선교가 안됩니다. 교회 함께 모여서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흥금하고 해서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전국에 그리고 이웃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신앙생활인 것은 나만 구원받으면 되었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구원받았었으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따급까지로 복음을 선교하는 그러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이제 설교를 듣고 충분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 갈 필요 없이 집에 혼자 남아서 있다는 이와 같은 오만된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들고 잘못된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또 마이크를 갖다 댄 사람 보니까 부부간의 중년인데 조깅복을 입고서 서로 뛰고 있습니다. 그게 따라가면서 당신은 왜 교회를 떠났습니까? 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세상에 시간이 없어서 세상의 쾌락을 누리기도 바쁜데 교회까지 가앉아가지고서 시간 보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 날은 늦잠 자고 일어나서 우리 마누라와 조깅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리고 술도 마시고 세상 재미를 보기 위해서 교회 같은 경우에 따분하게 앉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충격을 느꼈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세상에서 그래 행복을 누리겠다고 세속적으로 앉아있는 이 세계가 그렇게 행복하게 되어냐는 것입니다. 오늘날만큼 세상에서 이혼율이 많은 시는 없습니다. 미국이나 브라파 뿐 아니라 일본과 한국에도 오늘날만큼 이혼율이 많고 가정이 많이 파괴된 시는 없으십니다. 옛날보다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서 세상의 모든 쾌락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 그 쾌락이 행복을 갔다 오기 때문에 그들이 이혼하고 가정이 파탄된다는 말인 것입니까? 나는 이번에 뉴욕에서 저명인 사문과 아침 식사를 갖췄습니다. 그런 마음의 침울하고 우물에서 내게 앉아서 말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무슨 수입니까? 내 조카가 권총 자살을 했습니다. 몇 살인데? 나이 12살입니다. 내 상둥이 형제의 아들인데 그렇게도 인물도 잘나고 학교에서는 공부할 때 올 A입니다. 그래서 아주 머리도 좋고 훌륭한 아인데 이 아이가 무엇을 좋아했냐면 스케이트 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케이트 대회에 1등을 하고 상을 탔습니다. 이런데 이번에 또 시가구에서 스케이트 대회가 있는데 그 스케이트 대회에 출전을 하겠다고 하기에 엄마가 말했습니다. 야 너는 지금 공부하는 학생이들. 공부를 하지 않고 시가구까지 스케이트를 타러 가더니 그런 수가 되냐? 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서랍에서 권총을 끄집어내어서 작년에서 머리에 대고 꽝 하고 쏴서 죽여버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조카를 위해서 우리가 뭘 못해 줬나? 옷 사달랄 때 옷 주고 밥 먹여달때 밥 먹여주고 좋은 사리바뀌에 보내줘 돈 달랄 때 돈 줘 스케이트 사달랄 때 스케이트 줘 좋은 방을 다 준비해줘 책 다 사줘 도대체 부모로서 못해줄 것이 없이 하나도 없이 다 해줘 무엇이 불만족이 되어서 시가구에 가진 말은 그 한마디 충격을 견디지 못하여서 권총으로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땡겨 자살할 수가 있겠는가 탄실스럽다 그러고서 그런 고개를 흔들었었습니다. 나는 그럴 때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이란 뜨거로만 살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입으로 말숨으로 살 것이라는데 사람이 외적 환경으로 아무리 부유하고 풍성하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놓아도 내부적으로 퉁빈신명을 가지고서 무엇을 위해서 살며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삶의 가치를 모르며 내적인 생명의 결실을 얻지 못하면 충격이 오면 조그만 충격에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해버리고 가정을 파괴버리고 배발하고 팔고 조급하고 원수가 되고 이러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조카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교육은 해주고 세상에 좋은 것은 주었지만 예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실로 그가 예수를 믿고 그 속에 성령이 충만했더라면 어머니 구중을 들었으시면 자기 방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구중 들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몇 마디 기도가 됐으면 해결되어 버리고 말하실 것인데 그런 사소한 문제였자 해결하지 못하고 자살할 정도가 된 것은 얼마나 사람들의 외적인 세계가 오늘날 등교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내가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즐거움과 행복이란 것은 외적인 생활환경을 아무리 부유하고 풍성하게 내놔도 그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내적으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치로 물러갈 때 이 사람은 외적으로 쓰는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말리야마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리밥을 먹고 좋지 않은 옷을 입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러한 말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중심으로 서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반대론자들의 그런적인 문제가 그들이 교회에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한 성령님의 체험과 십자가의 대속의 이미를 이해하게 될 때 천지가 변하는 진이 일어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사랑을 결단코 떠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신앙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예수님과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부러심을 받고 태가심을 입어 예수를 구주로 모시게 된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 속에 와서 계시니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부여잡고 영생을 얻었으니 우리는 이 한길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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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